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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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시장이 커지면서 패시브가 압도적으로 지위가 높게 그런데 이제 액티브하면 운영 매니저의 워낙 결정이 달리겠다 보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폭만했으니까 좀 이따가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요 파월 연준회장의 오늘 발표할 내용을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만에 0.25% 금리에서 할 겁니다 아마 하겠죠 그 다음에 8.9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회 자산을 끝으로 더 이상 양쪽 완화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테이퍼니 끝날 걸로 보이니까 이번 달에 아마 이 9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회 자산을 어떻게 끝낼지가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이 안쪽 긴축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쪽 완화가 끝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폐가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이 세 가지 안에서 얘기할 것도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긴축 관련 멘트가 되겠죠 자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할지 근데 지금 혹시 뭐 두 분 중에 우리 최파거님 긴축 언제 할지 혹시 대충 감이 잡힙니까 긴축 언제 하는지 긴축 언제쯤 시작할지 이미 시작했잖아요 3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내리는 거 자산을 다운시키는 거 아 대차 대접표 축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수와 정연한 자산 자산 축소라고 했으니까 아마 테이퍼링 지나가고 나서 그렇죠 산 여름쯤에 한다고 할 거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좀 빨라진다 그러면 조금 장이 좀 출렁거리겠죠 근데 아마도 그런 멘트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미른다 그러면 오늘 아마 0.2 올리고 그 다음에 양점 하나 끝나고 전도표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장이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거를 일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얘기해갖고 우리 이모학림 교수님 계신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먹지마 아니 먹지마 아니고 먹지마가 아닌 그 이모학림 교수가 원래 속해 있는 그쪽에서 하는데 오늘 12시에 모여갖고 준비하고 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라이브 기자회견이 한 새벽 3시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때 나오는 걸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건데 그럼 골드막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현재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3월달 금리 인상 됩니다 5월달 금리 인상 전망하고 있고요 7월달 금리 인상합니다 9월달 인상 그 다음에 11월달 인상 12월달 인상에서 총 6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합니다 골드막삭스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연준의 자산 축소가 언제 나오냐면 6월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월달 금리 인상 더하기 혹시 만에 자산 축소가 된다고 이때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산 축소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지금은 얘기 안 할까 좀 더 디올을 밀었다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시장에 뭔가 해가 되는 얘기는 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나를 밀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6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제가 얘기한 거는 펀드매니저는 5번 얘기했는데 다 달라요 이게 아이비마다 다른데 골드막삭스는 6번 인상했으니까 인상한다고 하니까 선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빅스인데요 빅스 빅스 공포지수 알려진 빅스입니다 빅스가 12일 연속 32에서 있었어요 32에서 그거 아셨습니까 혹시? 모르셨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30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데 오늘 12일째에 30이 깨졌습니다 깨졌고 밑으로 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빅스가 30에 놀다가 내려오면 그다음 시장에 대한 흐름이 통계가 또 있거든요 같이 볼 건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빅스가 다시 완화가 되면서 뭔가 좀 시장에 대한 바닥이 좀 점쳐지고 있고 뭔가 좋은 징조가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딱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2020년 6월 30일 날 14일 동안에 여기시죠 14일 동안 30 위에 놀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3개월 뒤에는 7.6% 6개월 뒤의 19% 12개월 뒤에는 무려 38.6%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붉은색이 얼마 안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5월 7일 날 50일 동안 머물렀고요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머물렀는데 하여간 30이 30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다음에 3개월 후에는 평균 약 8.9%가 올라가고요 6개월 후에는 약 12.5%가 올라가고 12개월 후에는 21.9%가 올라가면서 역시 올라갔다 이 자료는 너무 좋은데요 항상 올라갔죠 미국장은 그런데 이 빅스가 30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뭔가 투자가 심리가 안정된 거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아마 오늘도 만약에 떨어지면서 뭔가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세 가지 악질을 잡아버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바뀌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갈 때 타세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팔아갈 때 마찬가지 떨어지니까 주식을 파십시오 이렇게 신호를 주고 떨어지지 않고 확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때 급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장 투자하실 때는 미리미리 움직이지 않으시면 쫓아가는 매매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상승포를 키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니까 오늘까지 급등이 이어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골드막사스 6번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주요 아이비들 평균을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이상이 6.88회 약 7회 정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 다양한데 다양한데 보통 6번 7번이 보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 있는데 왜 장이 올라가느냐 말씀하시는데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50pp 올리고 한번 망가뜨린 다음에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 0.2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이상 7번이 많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왜 올려야 되는지를 볼 건데요 각국의 물가를 같이 볼 건데요 1번이 0.5%입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뭐 일본은요 임금도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요 다 안 오르고 집값이 말이죠 집값이 한 3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이 해봤지 않나요? 한데 거의 없대 똑같은 상황이니까 거의 똑같이 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급여가 낫거나 아니면 다 계약직이랍니다 계약직 계약직 아니시잖아요 박선생님 4대 보험 4대 보험 그러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없으시죠 계약직이 싶습니까 어떻게 계약직이 드릴까요 그러면 일본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일본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가장 좋아하는 게 적정한 미지근한 2-3% 정도 인플레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은 인플레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회전책이 많이 정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체가 됐어요 많이 정체가 됐다는 그래서 약간 의외하지만 0.5% 홍콩이 1.2% 프랑스 3.6 한국이 3.7입니다 여기 와요 한국도 좀 높은 거죠 3.7% 이하의 연봉 인상이 있다고 그러면 답은 막 마이너스 인상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3.7% 연봉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동결이니까 안타깝습니다 싱가폴 4% 영국이 5.5% 스페인이 7.4 미국이 7.9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9.2% 터키가 54%입니다 이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4% 엄청 높은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340%입니다 공항에 내리면 진짜 가방을 준다잖아요 자루를 돈을 넣어야 자루가 필요하대요 자루를 한 번씩 빵을 사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국가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7.9 높은 건데 한국 3.7이라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해서 금리를 올린 거니까 오히려 오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약간 호재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터키를 가시면 여러 가지 홍보가 나오는데 아주 적은 돈으로 초호화 호텔에 묵을 수 있대요 어디서요? 터키 터키가 워낙 이제 요새 엄청 경기가 안 좋다고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터키가 54%예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시는 것처럼 터키 리라와인가요? 리라와? 리라와 달러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리라와 같이 너무 폭락해서 한국 분들 중에는 터키 여행 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리라와 폭락통에서 여행 가신 분 계시는데 여행 뭐 지금 가기 쉽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 하여간 일본이 의아했습니다 0.5%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대기 있습니다만 다시 코로나 확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96%가 감소했습니다 정점 대비 엄청 빠져 있거든요 지금 7일 평균 확진자가 하루에 3만 2천 명입니다 80명 넘었다가 3만 2천 명인데 반대로 중국은 100%가 증가했어요 옆에 표가 중국입니다 첫 번째 중국은 그 인구 대비 3천 5백 명이 확진자가 숫자가 근데 너무 적어서 사실 못 믿겠죠 35만 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중국인데 3천 5백 명인데 난리 나고 문장구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00 대비 3,500이 증가했기 때문에 100% 증가했고요 미국은 반대로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월간 수많은 기사들은 뭐냐면 드디어 중국이 솔직해지고 있다 이건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동안 숨겼던 거를 오픈하는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 속인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속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뭘 믿어야 될지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인구 대비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3천 명은 좀 오늘 또 한국이 여러 기사의 탑에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40만 명 넘어가면서 뭐 1등 방역국이었는데 지금 뭐 했다 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한 번 터지고 좀 완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다음 주가 되면 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자체는 스텔스라고 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하는 새로운 변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미콘은 하위 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걸로 보게 되면 일단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이 낮은 걸로 보이니까 걸려도 크게 문제가 안다고 하는데 안 걸린 게 좋겠죠 근데 스트레스라고는 이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거에 빌게츠가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올 걸? 그 얘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때 다 댓글에 다 뭐 무슨 소리냐 이제 다 끝났는데 이러는데 하여튼 또 그걸 맞췄던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리오픈 얘기하면서 여행주를 얘기하다가는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각이죠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항공제 반등은 제가 볼 때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 아닌가 싶고요 반등 빨았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스트레스가 다시 폭증하면 이거는 사망의 위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걸리면 못 가지 않습니까? 안 태우기 때문에 비행이 안 태우죠 만약에 다시 문제가 되면 적어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아마 지금 다섯 번째 꿈과 희망을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 선생께서 다섯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뚝 이목 그렇죠 계속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인데 마지막이 맞을 수가 있어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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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입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운이 없죠 뭔가 반등할 때마다 뭔가 기사가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더는 이번에는 좀 아닐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멀리를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자 어제 표를 보여드린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이제 유럽에 대한 코로나 폭증의 모습인데 오스트리아 말도 못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떨어진 게 영국 밑에 있는 UK였는데 보신 것처럼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유럽구가 다시 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무시 못합니다 지금 이거 무시 못해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들이 백신을 안 맞았냐 60 내지 80%까지 맞았거든요 맞고 도대체 걸리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뭐 약간 제 주위에 지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백신을 맞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걸리면 좀 덜 아프고 백신을 안 맞고 걸리면 많이 아프고 아 그 차이입니까 뭐 그렇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걸린 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걸릴까 맞았는데 근데 우리 체포관이 안 걸렸지만 이게 안 맞으려고 백신을 맞은 건데 잘 걸려요 오히려 잘 걸리고 한국이 4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진자의 모습이고 다음근이 뭐냐면 입원 환자의 모습인데 딱 보시면 입원 환자의 모습이 딱 올라온 거 보이시죠 끝에 보이십니까 발구리처럼 올라온 거 보이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입원 환자의 모습이거든요 중증이 없다고도 말을 못해요 지금 중증도 높아진 거예요 저건 좀 더러운 거네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확진도 증가하고 있고 입원 환자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만약에 이게 치명력까지 높인다고 그러면 다시 여행 못 갑니다 이거 박 선생이 여행 취소하셔야 돼요 예약해놓은 거 그럼요 다음 달에 가시려고 한 거 있잖아요 취소하시고 알겠습니다 못 갑니다 이거 이게 안 했죠 파트너한테 네 혼자 가려고 그런 게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행 못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JP Morgan Chase가 스타벅스의 투자에겐을 사양 조정했는데 상당히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폭망한 강의인데 왜 했냐라고 보는 건데요 중립에서 비중 확대까지 비중 확대는 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좀 짭니다 짭 101달러 1달러 좋아 이게 고점이 뭐냐면 120이거든요 짠데 이것도 보게 되면 101달러 뭔가 좀 이렇게 99달러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쓰면서 엄청나게 큰 뭔가 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 보이는데 업사이드가 22% 낮지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적당한 럭셔리 분위기 제가 쓴 말입니다 적당한 럭셔리 분위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이거 중국분들 좋아합니다 앉아가지고 애플 아이폰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럭셔리 분위기라 하는데 이들이 원래 스타벅스가 만들고 있는 그 이미지는 우리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건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증증이 뭔가 오미크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운될 거니까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영업이익이 약 23%로 미국 내 영업이 훨씬 크니까 얼마 훼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의견을 올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올라가는 거에 더하기에 또 올라가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갑자기 하워드 슈츠가 원래 이제 경제에 물러났잖아요 임시 다시 CEO로 다시 복귀합니다 회사를 다시 재반하기 위해서 내가 감을 수도 없다 다시 와갖고 복귀하는 바람이 그런데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건가요 스타벅스에서 하워드 슈츠가 완전히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레전드죠 최고의 CEO죠 하워드 모르십니까 하워드 슈츠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좋은 것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복귀하거나 그만두면 주가 올라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니까 그만둔는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잘못한 거고요 떨어지면 좋은 건데 슈츠 같은 분은 그냥 떨어졌는데 다시 와서 이제 복귀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능력 없는 분들은 들어오면 주가 빠집니다 그런데 일단 반대의 모습이니까 일단 스타벅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지금 차트가 나가는데 이게 100달러 100일 달러거든요 선언을 그어봤더니 100일 달러 짠 거예요 목표 주가가 짠 거라서 지금 위에 고점이 126달러니까 아주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걸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기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약 33%의 고점 대비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왜 그러시죠 네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렇군요 10시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왔습니까 아 칠레모 치시고 맞고 맞고 이게 뭐죠 막 도네요 땅땅 쳐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 장 출발 상황을 보고 네 종척입니다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됩니다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은 3월 16일이고요 오늘 수요일날 네 시작을 볼 건데 역시 이제 나스닥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 다시 새로고침을 누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야후에 들어오시면 항상 다우 나스닥 지수가 좀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3월 16일 개장 상황입니다 S&P500 0.91% 다우가 0.85% 나스닥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오늘 뭐 중국발 호재도 좀 있고 만에 하나 하락하면 모든 책임을 탑니다 알겠어요 저는 빼주시고요 다음 달에 여행 안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하고 뭐 안 맞는다 맨날 희망 주고 한다 설레발 치면 안 돼 근데 그게 우리 기원이죠 기원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 솔직히 그렇죠 뭘 찍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 오늘 새벽 3시에 나오는 파월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을 막 같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멘트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 볼게요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가장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요 20% 20% 20.09% 강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직 안 되는데 어쨌거나 최악의 국면이 지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약속한 대로 중국이 좀 미국과 협상을 잘해갖고 주주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래도 알리바바를 그래도 꽤 많이 다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죠 저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이군요 그리고 이제 뭐 디디글로벌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벗어난 분야가 있어요 사교육 업체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상패입니다 지금 상패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게 보면 알리바바는 열심히 올라가면 일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동반 교육기술그룹 같은 것들은 에듀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EDU죠 심볼이 이게 중국의 대표적인 1위 사교육 업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급등해서 1.18입니다 1달러? 어제 0.9 그랬어요 이게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0달러 넘었거든요 정확하게 고점이 16달러 16달러가 어제 90몇 센터까지 갔거든요 어제 0.84가 오픈가라 그러니까 84센트죠 16달러짜리 주식이 0.84입니다 0.84 그런데 잘못한 게 있냐? 없어요 그냥 강제로 상패시킨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오늘 유의미한 상승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못 봤던 기사를 빨리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상해시켰는데요 언더퍼품, 매도에서 아웃퍼품 매수로 두 단계 올린 겁니다 중간에 중립이 없지 않습니까? 반칙이죠 반칙 반칙인데 좋은 반칙이라서 넘어갑니다 이건 목표 주가 58에서 94까지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업소에다가 28%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디란 가격 1, 2분기에 끝난다 바닥이다 1, 2분기에 바닥이다 그다음에 하반기 하면 축제 올라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온가스 혹시 아시죠? 희귀한 가스인데 네, 오프라인 안에서 반도체에 쓰이나봐요? 가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저를 쏘는 데 있어서 맡아본 데 있습니까? 네온가스? 네온가스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 못했습니까? 경험 혹시 하시면 저한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를 왜 맞춰요? 가스 흡입?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판라 좀 나온다고 해도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 때문에 뭔가 부족한 생각이 나온 거고요 오늘 이제 만약에 그게 부족해지면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오늘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상향시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국 기업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돌아서 한 게 사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소식이죠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던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가? 모건스틴이 했나요? 정말 잘못 찍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봄이 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퍼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저 퍼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리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립 없이 두 단계 올린 거니까요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까지 올라가요 목표 주가인데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게시했기 때문에 많이 안 빠졌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내일 삼성전자가 또 마이크론의 주가에 영향을 받나요? 요즘에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거 결국 디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거니까 내일은 반응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전자나 하이닉스가 외국계 래퍼트에 민감합니다 아 민감합니까? 그럼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뭐 TSN까지 같이 움직이나 이렇게? 그렇죠 같이 엮이죠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가전 여러 가지인데 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하이닉스가 제일 민감합니다 하이닉스가 2위 업체 아닙니까? 네 내일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0700HK가 뭔지 모르시죠? 텐센트 텐센트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생소한 코드인데 텐센트가 지금 미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정규로 그러니까 OTC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걸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두색이 보시는 EPS의 모습이고요 주가 하얀색인데 너무 심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티고 있는 이익은 버티고 있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는데 주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다이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가졌고 솔직히 매수가 상관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홍콩에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최파구님 이건 미국이 안 되니까 홍콩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매수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국내 계좌에서도 해외 거래가 다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네 홍콩은 거래 가능한 국가고 홍콩 달러로 그냥 매매 가능하고요 바꾼 다음에? 환전한 다음에? 네 환전해야 됩니다 홍콩 달러로 하면 거래가 되죠 그러면 홍콩 달러로 하면 손해가 좀 크지 않을까요? 미국 달러보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환율 연동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미국 달러랑 그냥 환율이랑 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피스탈리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는 김에 알리바바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제가 따로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이 지금 보여주는 EPS의 모습이고요 여기 녹색 점선이 예상치입니다 이게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똑같은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각도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퍽 빠지게 만든 것은 규제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런데 이 궤적은 같은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잡고 있는 주요 월가의 바닥이 언제였냐면 여름때였어요 여름때 그런데 이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오늘 기사가 안 나와도 안 나와서 실적만 본다고 그러면 여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어떤 바닥은 거의 근접한 게 아닌가 보여드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기사가 나와준다 그러면 바닥이 좀 더 빨리 올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이익에 대한 감소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엄청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여기에 중국 규제가 또 나와주면 주가랑은 빠지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글쎄요 지금 뭐 오늘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 중국이 그렇게 주요 기업들을 망가뜨리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는요 gx.com에서 나오는 거니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x.com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익의 전망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아무리 말해도 무료보니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액티비엠 무치널 펀드에 대한 장르의 성과를 같이 볼 건데요 s&p500 지수보다 성과가 낮은 비율이 약 79% 그러니까 두 개 10개 중에 두 개만 아웃파프 한 거예요 s&p500 진 거죠 8개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10년 평균은 약 86%가 성과를 낮게 지금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4%만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부분 다 열심히 운영했지만 성과가 되게 안 좋았다 s&p500 대비 그럴 바에는 차라리 s&p500 샀으면 좋은 거죠 스파이보다 못한다고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s&p500 성장주가 작년에 약 33% 성과를 보였는데 성장 미추얼 펀드 역시 약 98%가 지수보다 못한 성과를 보였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98%가 못하다는 건 거의 다 아닙니다 거의 다죠 거의 다 제가 보기 2%는 가만히 둔 게 이긴 게 아닌가 그냥 사놓고 가만히 까먹은 거 그냥 가만히 매매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거죠 갔다 왔는데 성과가 좋은 걸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잦은 거래 그러니까 매매가 늘면 많은 분들이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매가 늘면 실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매매는 실수하고 딱 이퀄인데 이퀄 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수수가 높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근자감인데 이건 영어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검 자신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난 촉이 있어 나는 노하우가 있어 난 장을 볼 수 있는 어떤 촉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 한계라고 적었는데요 주식시장을 예측할 한계가 대부분 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한계 제가 보기에는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액티브형은 뭔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작년도에 S&P500 지수 내에서 약 45% 종목만이 지수를 능가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45대 55를 계속 게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리면 돌릴수록 지죠 거들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갬블링할 때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는 거죠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49인가요? 그러니까 45대 55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건 돌리면 돌릴수록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정확하게 45% 내 종목만 찍을 수 있다 하시면 그건 뭐 이기겠죠 그런데 글쎄요 돌리면 돌릴수록 확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주가 2분의 성과가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액티브형 유체 펀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패시브형으로 가시는 게 패시브 어떻게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S&P 좋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투자공원 4차 세미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신청하시면 다운될 수 있으니까 사이트가 천천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26일에 10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고자 포트폴리 만들기 다음 주 3월 26일 네 3월 토요일날 하는데 제가 천안고자 포트폴리 만들기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고요 첫 번 시간은 강한국 작가가 또 얘기하는데요 퀀트 전략을 찾은 체직의 종목들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바라 리서치의 정의석 이사 월과의 실적 및 투자액의 추정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반가운 얼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스타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 번 들으시면서 이번 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지금 3월 달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좀 쉬는 걸 해서 당분간 제 얼굴 못 보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또 추가로 하나 더 드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건데요 매주 배달 받는 포트폴리오 보너스로 제가 제공할 건데 이용자 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3천명이요? 3천명 제가 이제 목표가 1만명이거든요 1만명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용해야 될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잘 버티거든요 배당 줄이는 게 잘 버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꼭 들으면 좋은데 이걸 제가 이번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죠? 자세한 내용은 미국 치즈가 미치다 유튜브 창세 보기 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시장 흐름을 보고 기사도 좀 보고 오늘 맵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맵을 맵이요? 네 왜 그러시죠? 아니 그 들푸른 초원을 한번 아 좀 푸른 초원이요? 초원의 꿈 완전한 그립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S&P 500 다시 한 번 정리할 건데 S&P 500이 1.48%까지 황스를 키웠고요 다우 1.26% 나스닥 거의 2%까지 상승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현재 3% 올랐는데 여기서 2%가 더 오르는 거니까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거죠 이틀 연속 서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면 이미 이제 이 안에 못 붙으신 분들은 이제 못 삽니다 너무 비싸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하여간 뭐 가만히 계셨겠죠 간단한 기사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중국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함께 잘 협의해서 주주분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멘트가 나와주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마 황생 주자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걸 알고 있거든요 디디골러브의 36.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오늘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여러분도 2.3%가 올라간 건데 웰스파가 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스리스트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엔비디아는 지금 빠진 게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인베스 데이가 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베스 투자 날이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3월 22일 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날을 아마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웰스파가 의견을 올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잉도 나왔는데요 보잉은 이제 강세 신선한 강세의 픽인데 이건 뭐 737 맥스 기종 다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오늘 그 의견이 나온 거니까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737 맥스 기종이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지만 주가 의미 있는 회복이 될 것 같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이제 추가 접종에 대한 FDA 승인을 요청해갖고요 좋은 기사니까 주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차피 중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마이오크 테크놀지 말씀드렸죠 오늘 번스타인의 투자금 상향 조정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스포티파이는 음원 기업이거든요 음원 기업인데 상당히 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스페인의 사커 축구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광고를 이번에 붙이나 봐요 그래서 유니폼에다가 뭘 들어가나 봐요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 저는 의미 없게 광고를 메시가 없어서 광고를 공짜로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내고 한 거잖아요 돈 내고 했는데 올라갈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로튼 라이프락은 보안업체죠 보안업체인데 이게 지금 어베스트라고 하는 동일한 경쟁업체를 이번에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86억 달래요 그런데 역시 영국이 이걸 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뭔가 마땅한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로튼 라이프락이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냐 그런 걸 내 돈을 내가 인수하는데 해서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선생님 보고 싶은 맵을 보겠습니다 눈이 부시네요 눈이 부시네요 눈이 부시는데 저 중에 빠지는 게 또 있네요 빠지는 게 있습니까 네 빠지는 거는 여기저기 최근에 쌌던 헬스키 업종들 빠집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키드 마틴 이거 왜 빠지냐면 펜타곤이 F-35기 F-35에 대한 비행기를 원래 만들려고 했 아니 뭐죠 계약했는데 조금 더 적게 산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요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정받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잘 버텼던 유틸리티가 빠지는 건데 이건 의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업종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대부분 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1% 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약 3%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저풀은 추원으로 가지 않을까 평화로운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할 때까지 유지가 되겠죠 그걸 보려고 그다음에 얼마 시간 안 남잖아요 한 2시간 만에 잘 버티면 상승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시간을 장식해 주신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